도합 7선의 전현직 의원이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비례대표 전주의 의원이 윤희석 당 선임 대변인을 꺾었고 이로써 경선이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발표됐습니다. 돈봉투 논란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의정부 갑에서는 1호 영입 인재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을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